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0월 8일 9시 53분입니다. 저희는 영덕에서 곧 해맞이 길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용대리라던가 횡성에 있는 태기산 쪽에 풍력윈드타워 유니슨 회사에서 만든 윈드타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몇 개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올 것은 영덕 이월정 이청정입니다. 동해안 일대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놀이로 바닷가 마을인 영덕군 영덕음 노물리에 있고 주로 정월 보름 2월 보름 8월 한가위 보름 명절에 젊은 부인들과 시집갈 처녀들에서 많이 유행이 됐고 노래에는 두 가지 설인데 1년 중 보름 명절 달맞이 청정의 밤에 춤추고 노래하며 논다고 해서 월월 이청정이라는 설이 있고 입난과 관련해서 외장 가등청정이 쳐들으니 경계하라는 뜻에서 비록돼서 월월 래청정이라는 설이 있고 놀이의 의미는 여성의 생산을 상징하는 주술 종교적 의미로 공동체의 풍요다산을 나타내며 이 놀이를 보는 남성들로 하여금 구애 구원하기에는 구애무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놀이로 월월 이청정이라는 대표 명칭 안에 달람새, 절구새, 대문열기, 산지뛰기, 동해따기, 재밝기, 식구기감등 다양한 하이놀이로 포함되어 있어서 놀이의 다채로움과 신명을 더해서 강강술래, 노따리 밟기 등 여성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덕에서 지금 이와 같은 동상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 동해따기처럼 각 의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산악자전거를 타고 정말 저 밑에서 올라온 대단한 멸종의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윈드타워 풍경을 쭉 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또 계속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